아빠. 응? 태호랑 지호랑 이거 좀 해 봐. 뭐? 내가 책을 골라줄 테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.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빙고 하는 거 있지? 세 번씩 딱 펴놓고 던져서 내가 읽고 싶은 책에 올리는 거야. 올라가면 그걸 읽어. 그러면 그 책은 자기 게 되는 거야. 무슨 일인지 알겠죠? 치워야겠다. 어머니 애쓰시네요, 진짜. 진짜로. 저 동서한테 배우셨어요? 친구, 태호 친구 엄마가. 친구 엄마. 아, 좋죠.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대? 그러면 그 게임을 해서 이기려고 빨리 세 권을 읽는다는 거야. 그러면 아빠는 열심히 올리지 말고 좀 멀리 던져서. 열심히. 지령, 지령. 왕. 그거 되게 세지? 태호야, 저거 책 게임하자, 책 게임. 아빠 여기 있잖아. 어? 그냥 이렇게 그려서 하는 빙고 해본 적 있어? 그거랑 똑같은데. 형이 같이 하니까 더 재밌는 거야. 해봐. 시작! 아, 됐다. 태호 가야, 이거. 먼저 시작해. 영어 정말 좋아해. 영어 정말 좋아해. 막 혼날 것 같고. 형 오면 형하고 영어로 좀 맨마디 해보고 형이 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한테 얘기해. 좋아해. coulue? 오케이. 위 칸은 태울 거. 요 칸은 태울 거. 예이! 됐어, 그러면. 너! 아니야, 이거 빼는 거야. 흐뭇하시겠다. 엄마 좋아하시는 거 봐. 오늘 화면 중에 제일 좋아하시는 거. 다시 해? 다시. 딱 안 하고부터 해. 그럼 너무 쉽잖아. 됐어. 그러면 그거 가져와. 또 해봐. 랄리밸리 이사가 요스테이 아니 눈치 못챘어요 채우가 져주고 있는 거 계속 떼고 하세요 아니면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이때 효도하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다 그랬나 보다 고맙다 네 앤드 캣 I love 왜요? 이게 앤이야? I choose the cat 다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? 어 이건 뭔데? 무슨 뜻인데 여기? 이게 뭐야? 뭐지요? 모르는 그거 책에 몰라 까먹었어 그러면 이 단어 모르면 태우는 어떻게 해 평소에? 난 그냥 넘어가 태우 모르는 단어 나오면 줄 쳐놓잖아 그럼 찾아봐야지 엄마 다 듣고 계신다니까 학생에서도 엄마들은 다 듣고 있어 진짜 조그만 얘기가 나와서